인구 감소 지역에 외국인 인재를 유입하기 위해 강원도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계획을 내년 1월 8일까지 법무부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지난해부터 강원도 12개 시군을 비롯해 전국 89개의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지자체와 연계한 외국인 유입 정책입니다. 외국인 인재와 가족이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시군 수요에 따라 인원을 할당하고 법무부가 적격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